수사수첩 말말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서 돈이 드는 힌트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타케어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두 명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가 2분기 세부 실적, 확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건 역시나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실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잠정 실적에서 이미 예상을 했었겠지만, 잠정 실적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잠정 실적이 됐을 때, 그 당시 증권과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5천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갖다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10조 5천억이 나와서 2조가 더 넘게 추가돼서 삼성전자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DS가 있고, 휴대폰 사업부에 같이 하는 MX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아무리 사업부를 뒤져봐도 사실 그렇게 2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뛸 수 있는 사업부는 DS 사업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한 6조가 넘게 영업이익을 올린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추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추정이 사실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전망과 실제로 수치가 확정된 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랜드 플래시랑 디렛 메모리가 진짜 업황이 호전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실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지금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엔비디아 말 이슈가 지금 커버넌스쿨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3분기 HBM에 대한 출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연장성상으로 HBM3에 대해서도 2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이 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엔비디아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잡힐 때가 언제일지도 궁금하고요. 출하가 또 언제 성공하시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DS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DS 부분도 다른 사람들 물론 같은 동료니까 아름아름 물어볼 수 있지만 예민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슈시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당연히 외부에서도 주자가들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서도 아마 큰 관심을 기르고 있는데 그때 컨퍼런스쿨에서 김재준 사자 부사장의 워딩은 뭐냐면 NDA 때문에 그러니까 NDA라는 뭐냐면 기업 간의 비밀 유지 각서가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 그런데 잘 지닌 증후 있다 이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분기나 그런 것을 얘기했고 또 애들로서 말씀하신 게 HBM 매출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딱 짚어야 할 게 있는데 HBM3를 필요한 것이 엔비디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AMD도 HBM3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AMD도 엔비디아의 경쟁 회사로서 동일한 어떤 칩을 지금 같은 AI 서버 칩을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이긴 하지만 AMD도 있거든요. AMD도 당연히 HBM3가 필요한 거고 그러나 HBM3,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는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케니 하인스는 작년부터 완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선가는 AMD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3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데가 테슬라도 HBM3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 많은 빠른 어떤 메모리 기능이 필요하면 HBM3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환자가 HBM3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애들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삼성 환자가 HBM3 매출이 올라갔으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만약에 삼성 환자가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면 삼성 환자가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라도 보통 비공식적으로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라도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얘기할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결국은 HBM3를 갖다가 엔비디아 언제 납품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달 전쯤 말씀드렸는데 2분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2분기 지나갔죠. 3분기 빠르면 3분기인데 사실 3분기도 쉽지 않고 올 연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HBM에 대한 퀄티스톤가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HBM3에 대한 8단이라든가 적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걸 정리해드리면 HBM이라는 건 반도체 사업부에서 신생사업부 같은 그러니까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런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당장 매출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거 언제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같이 큰 회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 더 큰 회사죠. 삼성전자나 그런 회사에서 HBM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HBM3가 관건인데 HBM 자체에 처음은 삼성전자 양산을 했어요.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 양산을 했을 정도로 처음에 기술력은 좋았다. 그러나 19년도 말에 당시 김기남 부회장께서 HBM에 대해서 계속 인적 자원과 돈을 집어넣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HBM 사업부 연구팀을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체시켰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박성호 부회장, 바톤을 받은 이석희 대표가 HBM 사업부를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둔 것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굳이 이걸 없앨 필요가 있느냐. 적정한 선에서 배분을 해서 이 사업부를 유지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두 중요한 CEO께서 HBM 사업부를 꾸준히 하면서 연구를 한 것이 작년에 엄청난 주가 외출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 4년 19년도에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HBM 사업부를 뒷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후반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긴 간격을 여전히 못 접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4년이나 시간적 간격도 있지만 거기 시간적 간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특허입니다. 아, 특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HBM3에서는 적어도 SK하이닉스가 선도기업이다 보니까 선도기업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나잖아요. 그렇죠. 그 성과를 내면 대부분 그 성과를 갖고 특허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3만 관점에서 본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가 겪는 애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후발주자가 이거 중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야근도 시키고 하는데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특허 한번 조사해봐. 그때 SK하이닉스가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 특허를 여러 가지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 최적의 경로를 SK하이닉스에 잡아서 특허를 내놨으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특허를 갖다가 우회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성과가 필요하다. 이런 걸 삼성전자가 겪다 보니까 여전히 2분기가 지났지만 사실 경질된 경기위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9월에 HBM을 납품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 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 9월에 HBM을 납품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5월 11일, 그러니까 5월 11일 경질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경기위원 대표 경질이 사실 맞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몇 년간의 간극이 있고 특허를 할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쨌건 그런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위원 대표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했는데 삼성전자 실물진입장에서는 특허를 우회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도 수일도 못 맞추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다. 그래서 특허는 선발지단이라는 것이 그런 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도 기업은 혼다랑 도요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는데 하다 가다 하다 보면 결국 특허가 어디서 걸려요. 특허를 우회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현대차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정말 천호신조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내서 오늘의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입장에서 뒤지지 않는 연구 개발을 했던 것이고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HBM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대개 서름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YTD 한 4% 정도 수익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17% 정도 YTD가 나왔어요. 이렇게 주가 수익에도 여전히 큰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의 후발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이 선들을 무사히 넘어서 올해 3분기에 HBM3E에 대한 양산 발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 코멘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급등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뽑아주신 이 코멘트가 이번 주의 시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초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연합이 되었냐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를 만드는 SK하이닉스 그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HBM3를 만들어서 TSMC에 주면 TSMC는 엔비디아가 제공한 설교 도면을 갖고 H100, 지금 하반기에 출시된 B100 같은 걸 만듭니다. 만드는 어떤 얼라이언스가 형성돼 있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3를 만들 때 8단, 웨이브 파일 8단 8개가 적칭이 돼 있는데 8개 적칭이 돼 연결하는 그 과정은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고 TC본도가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새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회에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화면을 보여준 대로 애플에서 사실은 하루 차이로 제 기억에는 CNBC에서 먼저 보도를 했고 애플이 AI 생성형 서버에서 칩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칩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구글이 자체 개발한 칩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CNBC 보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하루 차인지 아마 시차 때문에 12시간 차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로나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논문에서 밝히는 게 아까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구글의 칩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쭉쭉 뻗어가면서 옆에서 SK하이닉스도 상소전자를 아웃퍼포먼트 했는데 그것이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되게 금당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애플이 지금 구글 걸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출렁임이 나타난 건데 지금 대표님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오해일까요?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구글 칩을 사용한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작년 말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가가 떨어진 걸 보고는 너무 과소하다. 진짜 이상하다. 주의 투자하는 사람도 이상해.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오해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작년에, 아니 지난주에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순다이 CEO랑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너네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구글이 분기당 12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20억 달러 다 뭐냐? 그 AI 인프라 구축하는 데 120억 달러 쓴 거고 대부분이 엔비다에 칩 구매하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왜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졌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은 언제 벌어라고 질문하니까 그 CEO가 야, 좀 기다려봐. AI로 돈 벌고 쉽지 않아.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애플이 구글의 칩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구글의 칩을 사는데 구글은 정작 누굴 거 갖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느냐?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퍼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실적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먹이 사슬 구조를 보면 엔비디아가 자기의 칩을 구글에 납품하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납품하는데 구글도 사실 불안하죠. 또 구글 같은 회사가 왜 언제까지 우리가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되느냐? 우리도 독자적 개발하지 않아요. 독자적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 칩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구글 내부에서도 그건 메이저가 아니고 소수다 보시면 되는 거죠. 소수의 칩을 애플은 엔비디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과 쓰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거니까 논문으로 나온 것이 시장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생성은 AI에서 파생된 다양한 칩들에 대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에 대한 진영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생태계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